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품격 없이 매사를 처리해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 시절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손에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상대의 얼굴을 세워주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크게 불안이나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어느 어느 하나하나를 보면 시중 잡배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법무부와 대금의 일처리입니다. 법무부와 대금의 관계자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충돌이 파국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월 9일 조선일보 조백근 기자와 이정구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총장이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설치하는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와 대금 고위 간부들의 해비를 거쳐 나온 묵시적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먼저 대금의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언론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고 대금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중대 사안을 법무부 최고의 핵심 참모인 검찰국장이 그렇게 움직인 것은 당연히 추미애 장관도 추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입장을 낸 지 1시간 40분 뒤에 7월 8일 오후 7시 52분에 추미애 장관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무는 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라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대금 간부들은 개강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합의해 놓고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이죠. 대금 관계자 A씨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해서 절충안을 공개했다. 당연히 장관과 얘기가 된 걸로 알았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뒤집어버렸다. 사기꾼들이다 사기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금 관계자 B씨는 이렇게 부글거리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 고검장과 절충안을 만든 법무부 조남관 검찰국장이 추미애 장관의 얼굴을 세워주자 총장이 건의하는 식으로 발표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뒤통수를 때리고 말았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리라곤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회계 망측한 돌발 행동이다. 이런 비판도 뒤를 잇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다른 유력자들입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을 넘어서는 세력들이 그 정도로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강경한 주장을 내세우는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결국 검찰 조직과 검찰총장에게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검찰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주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합의를 뒤집은 것은 결국은 열린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최강욱 씨와 그 다음에 황희석 최고위원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예리한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의원 열린민주당의 대표가 합동작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산사에서 용주사라고 합니다. 산사에서 머물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에 등장하고 나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최강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짧은 해설을 최강욱 대표가 더했습니다. 사진을 소개하면서 윤 총장 큰일 났네요 점점점 이런 해설과 함께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양반들이 윤석열 제거하기 합동작전을 정리하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합동작전이 정계 중임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또 7월 8일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더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7월 8일 오후 7시 52분에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으로 장관의 결정을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무는 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대검척의 발표문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추미애 장관의 거부 입장을 기자들에 전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9시 55분에 터집니다. 9시 55분 무렵에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에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법무부의 문건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종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상 지위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위권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한 이유가 없습니다. 주목받나면 사실은 법무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이러한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법무부 알림 누가 만들어진 모르지만 최강욱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이 같은 법무부 알림이란 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윗사람이 부당한 그런 요구나 명력이나 지시를 내렸을 때는 당연히 아래 사람은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왕조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왕비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조국백서 작성 관계자들의 페이스북에도 똑같은 법무부 알림이란 글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무부의 추매장관 메시지 가안 임시안이 최강욱 의원원을 비롯한 특정 관계자들에게 사전 유출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전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몇 사람의 페이스북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법무부 문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바로 최강욱 대표는 30여 분 만에 급히 글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발을 냈습니다. 여기서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라인의 공식적인 그런 업무 라인 이외에 또 다른 비선조직 또 다른 라인을 통해서 업무 협조 및 조언을 듣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변호사 출신인 최강욱 씨와 황희석 씨가 문건을 작성해서 추미애 장관에게 제공하고 이번 사건을 파국으로 내몰기 위해 비선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황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그 의심은 앞으로 사실에 의해서 확정돼야 될 것입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묻습니다. 최강욱 장관님 본인이 작성한 거 아닙니까? 황희석 차관님하고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대묻습니다. 법무부 안에는 추미애 장관만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최강욱 장관님 본인이 작성한 거 아니십니까? 황희석 차관님하고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결국 강정파들이 노리는 것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다고 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불이행한 그런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감찰을 실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이 밝혀지겠지만 결국은 감찰을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전제조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나이가 좀 들어간 사람들은 조금 더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부드럽게 무리하지 않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50줄 정도가 되고 그러면 한참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한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같은 것이 추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상의 민심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자기들 방식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형식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 기회에 그냥 검찰총장과 검찰을 그냥 묵사볼로 만들어서 재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라앉혀야겠다. 이렇게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번 사안도 이번 사안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사안 넘어서 뭐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 건도 결국은 4.15 총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검찰총장을 제거해야 될 이유, 검찰총장을 제거하고 또 검찰조직이라는 것은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될 그런 이유는 또 다른 4.15 총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인 것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듯이 현재 한국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보통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나치게 무리하다, 지나친 무리수다.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대부분의 사안들은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시시비비를 문제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사안을 보실 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더 주목하시게 되면 명쾌하게 사태 진행의 추이를 파악하고 앞을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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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